바이러스가 내가 사는 동네까지 점점 다가와요. 지금 다들 미칠 지경인데 제가 왜 아까 문천지를 욕했느냐. 저희 동네 카페까지도 다 이 문바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정부만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국민들을 질책해요. 돌겠는 거죠. 안 그래도 불안한데 정부는 자명한 답을 안 내놓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랬죠. 다 우리 국민 탓이라고. 주범이 우리 국민이다. 이게 우리 잘못이다. 마약 그 소리 아닙니까? 마약 조직이 뭐가 문제냐. 마약을 수입해온 우리 국민이 죽일 놈들이다. 이거죠. 아무튼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 국민들은 더 불안하죠.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팬들 관리 좀 해주세요. 그러지 말라고. 더 불안하거든요. 국민이. 자명한 불안은요. 공감을 해줘야 이게 서로 위안이 되는데 자명한 불안을 던졌는데 불안해하는 네가 이상해하고 공격을 받으면요. 미칩니다. 사랑. 그런 짓 좀 하고 다니지 말게. 대통령이 예전에 양념이라고 자꾸 부추겨가지고 더 업된 거 아니에요. 그 양반들이. 제발 양념 아니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거는 요런 조작이고 댓글 조작은요. 민심을 더 교란시키고 정부를 더 무능하게 만듭니다. 민심이 그대로 정부한테 전달이 돼야 정부도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정부를 망친다니까요. 그런 바들이. 정확한 국민들의 여론이 정부한테 전달되는 걸 막아버려요. 아, 국민들은 지금 괜찮답니다. 신천지만 잡으면 됩니다. 우리 국민이 신천지만 잡으면 될 정도로 그렇게 양심적인 국민들도 아니고 바들이 어마어마하고 신천지 외에도 더 무서운 바들이, 광신자들이 그러니까 양심, 백신 써가지고 다 같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면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이번에 기생충으로 우리가 업됐었죠. 더 강력한 문화 강국이란 게 이런 거다 하는 거 보여주면서 더 강력한 문화개벽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겁니다. 저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. 잘 이겨내면 기회입니다.